Q. 정원의 표정 안녕하세요 정원아 멋있는 표정 해주세요 정원이는 근데 왜 같은 티만 입고 다녀요? 저 어제랑도 티가 다른데 큐티 엔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? 이렇게 나중에는 영상통화 말고 실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이면 윙크 해주세요 윙크요? 잘 보여요 노래 한 소주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이젠 다 컸는데 월잡고 웰치 급해 형 귀여워요 마지막으로 엔진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나요?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랑 같이 셀카 찍고 싶은데 셀카 포즈 취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엔진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크 제 목소리 잘 들으면 손키스 해주세요 잘 들려요 제이크 진짜 강아지에요 강아지는 아니지만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레일라가 더 귀여워요? 가을이가 더 귀여워요? 레일라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여워요 마지막으로 엔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엔진분 많이 사랑해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상훈이 형 상훈이 형 깨물아트 해주세요 상훈이 형 깨물아트 해주세요 깨물아트요? 네 아 너무 귀엽네요 그쵸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파트 불러주세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파트 불러주세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에미인의 제 파트인데요 네 익힘을 불어봐 우와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엔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엔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이 형 꽃밭이 해주세요 네 아 너무 귀엽네요 제일 자신 있는 셀카 포즈를 해주세요 네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엔진 사랑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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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키야 보답해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희키야 안 착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던데 같이 착한데요? 엔진 마음에 안착 와 이때 기대되네 마지막으로 엔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한성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